지금 시간은? 2시 새벽 새벽 2시 새벽 2시 20분 무사히 가봅시다 비가 진짜 무섭게 내려 자고 일어났어요 뭐라고요? 자고 일어났어요 자 혼자 말해줬다니 엄마 나 화장품 좀 줘봐 너 혼자 영상 찍어볼래? 지금 이제 15분 남았어요 요거는 또 쌍꺼풀이 생겨버렸어요 또 쌍꺼풀이 생겨버렸어요 오오오 너 슬리퍼 넣어볼까? 와 와 도와줘야 아까 우리가 도와줄게 여기 안엔? 여기 안엔? 어? 너 혼자 배치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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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줄을 섭니다. 얘들아 여기 앉아있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들아 여기 앉아있자. 비행기. 비행기. 비행기 지나가지. 비행기가 왜 밤에 있지? 드디어 방을 들어갑니다. 여기 앉아있자. 이렇게 하는거야? 19층. 열어. Craig. 여기 앉아있지? 진짜. 시작. 여기 앉아있지. 수영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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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Con 숙주 지하 봐봐 점프하게 찍어서 안오는거야 하나 안와봐 지금 안와봐 안닿게? 응 안닿게 해서 여기서 뛰는거야 하나 둘 셋 안 붙어졌는데? 응 하나 둘 셋 하하하 아빠랑 혼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K마트에 왔습니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공항에서 엘리베이터에 어 K마트에 오 햇반도 팔고 거의 한국건 다 파는데 초콜릿 선물이 동리별로 있고요 소스들 소스들 갈릭솔트 이걸 사야되겠지 어니언 종류가 너무 많은데? 여기 살까? 오 이게 인기가 좋은거래요 엄청 용량이 큰데? 이게 맛있대 이게 맛있대 이게 맛있대 밥 물가가 너무 비싸졌다 그치? 오 오 오 오 오 오